존이 용의자 존이의 집, 존이? 어? 아니아니아니야 존이에 대해서 말해줘 어떤 아이였죠? 존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친구들과 싸우고 오기도 했어요 엄마가 그런 여자 라고 놀려서 어린 마음에서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했겠죠 아니, 아닌 것 같아 아들이 어떻게 실종됐지? 학교가 끝나면 동네 아이들과 함께 올려놀았어요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었고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5시 정도에 집에 왔는데 아들만 빼고 하나 드릴까요? 아니야, 난 끊었어 용감한데요? 경찰 용의자, 용의자? 아들이 사라진 다음에 의심 가는 사람이 있었나? 일을 하다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만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아무래도 말이 되지 않아요 존이한테 손님들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존이의 아버지? 존이의 아버지? 존이의 아버지에 대해 말을 봐 직장은 없고 술만 좋아하는 데다 취하면 절 때리기까지 했으니 존이가 사라진 날 집에서 나갔어요 다시 본 적도 없고 겁쟁이 차례를 잘 됐어요 10분 됐네요 10분 됐네요 시간 다 됐습니다 원했던 걸 찾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음... 첫째 아들은 제이슨이었으니까 이 여자는 다른 여잔가봐요 명함? 수사 정보도 어떻게 못했대 에헤이 더해봤자 도움될 것은 없다 너라는 게 좋겠어 내가 떠나가자 명함이나 내놓고 가자 뭐든 기억이 난다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나한테 즉시 연락해줘 뭐든 사소한 거라도 연락해줘 연락해줘 그럼 이만 또 뭐 해야 돼 이제 또 뭐 해야 돼 이제 거기 아니잖아 왜 그리로 가니 여긴 또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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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연화공지님 주무세요 여긴 왜 그래 여긴 또 왜 그래 로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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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문 열어 로렌 트로이 남편인가 트로이 남편인가 머문다 소상한 사람 어 천식이 있나봐 이 새끼 뭐야 로렌 괜찮나 문제 아 뭔가 한다 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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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타였어 아 연타였어 으으으아아 으으으 연타연타연타연타연타 어휴, 왜이렇게 오래... 아, 힘들어... 오오오오... 오, 할게 너무 많아... 다시 뵙겠습니다. 잘자요? 그거보다 더 나아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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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아마 다시 돌아올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거보다 더 나아질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호감도를 얻었습니다. 그저 이 바닥에서 뒹굴려면 격투 솜씨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지? 사설탐정이지만...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사설탐정. 백기사... 아니지, 괜히 힘쓴게 아니지. 저렇게 함으로써? 방금 그 로렌한테 뭔가 호감도를 얻었겠죠. 화요일 8시 5분 0.680인치 0.680인치 0.680인치는 뭐야? 어, 나 요장면에서 뭔가 우리 저기가 생각나지 않나요? 안개꽃 베베병병원작의 안개꽃 베베병병원작의 안개꽃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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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또 뭐야 여기 하나같이 다 애들이 뭔가 조금씩 이상해 기자들... 비... 아, 벌써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왔지? 흠... 잘 알려졌어 블레이크 뭐야? 이름이 어디서 들어 본 것 같은데? 블레이크... 카터 블레이크 환자 맞아 빌어먹을 피 내가 도착한다고 그 다음에도 멈추지않고 있다 이 동네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아... 손이 떨어져 좋다 제선 지금은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지 이제는 뭔가 사건이 현장같죠 얜 누구지? 얜 뭐하는 애지? 황양의 공터에서 오늘 아침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현장을 수색중이며 목격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의 신원에 대해서 공개된 정보가 없으며 얼마 전 실종된 제레미 보일스가 맞는지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종이접기 살인마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을까요? 취재진이 현장에 나가 있으니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리티니 샌더스였습니다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뒤로 물러나가세요 노먼 제이든 FBI입니다 제이든 씨 신분증 있나요? 물론 있죠 FBI 오... 제크 들어가세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브레이크 블레이크 반장을 찾는 중입니다 근처에 있나요? 일찍 도사하신 걸 봤는데 어디에 계실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포...라면 공포죠 공포 스릴러, 범죄 스릴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비디오 메모 녹음, 수세관 47023 노먼 제이든, 2011년 10월 4일 화요일, 시간은 8시 14분. 이거 소니에서 나온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도대체. 어?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매트릭스. 어? 징. 오 이거 뭐야? 콜? 콜 이거 뭐죠? So over 이번 수사와 관련이 없다 rom 여긴 뭐가 없는 것 같고 어 여기 뭔가 원장사는 많은 Tails Walk볼으로 모를 수 있다고 하죠 히터장 어 이건 뭐야 시체인가 보다 브레이크 반장님 에프바이에 수사관 노먼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서로 갔었는데 현장에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봅시다 시체 고속도로 이런걸 좋아한다면 맞게 찾아왔습니다 마이크 저기 불도저에 타고 있는 놈한테 5분만 멈추라고 말해줘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반장님 전에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롭네요 사건 경위는요 오늘 아침 6시정도에 강아지랑 산책하던 남자가 시신을 발견했어요 아직 그 이상은 모르고 그래도 소행을 보니 정의적기 살인마가 맞는것 같습니다 사망시간은 언제로 추정됩니까 4호 경직의 정도로 봐서는 6시간 이내인 것 같아요 검시관이 와서 봐야 더 정확한 시간을 알겠지만 검시관 시간은 어떻게 됐나 지금 오고 있답니다 벌써 1시간이나 기다렸잖아 희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졌나요 아니 아직이요 오늘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격자가 있나요 아직 없어요 이 동네를 봐서는 목격자가 있다는게 더 신기할 것 같구만 원래 FBI가 이런 장비가 원래 있나요? 사망원인이 뭡니까 시신은 흔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익서겠죠 이봐요 난 지금 사실 바쁘거든요 나중에 서해가서 한잔 아 한잔이래 같이 얘기하는게 어떻습니까 아 잭재이든 표현자들 필요한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이제 우린 같은편이니까 다시 피키빼빼빼빼빼빼빼 슉 치킹 우웅 목자리온 핏시 코 이어 원 Question Cop brust 사건와 관련이 없는 샘플 공터에 있는 경찰 중 한명의 것 기차 철길 옆에서 죽었나봐요 다른 희생자도 시신 보자 시신 시신 보다 말았잖아 희생자는 등을 아래로 하고 누워있다 폭력의 흔적은 없다 폭력의 희생자도 초초초초초초초 과학수사네요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 혈액의 검사 결과 사망 후에 발생한 상처일 수도 있겠다 시신을 움직이면서 생겼겠지 혈액 성분 검사 결과 고도로 진행된 탈진 상태가 감지되었다 뭐야 이건 오른손에 쥐어진 작은 종접기 아마 죽은 다음에 손에 쥐도록 했을 것이다 희생자의 가슴에 난이 한 송이 놓여져 있다 제레미 보울스 제레미 보울스 5일전의 실종처리 신혼죄의 결과를 참고 다 본거 아닌가 이제 다 봤죠 얼굴이 진흙으로 덮여있다 얼굴이 진흙으로 덮여있다 얼굴이 진흙으로 덮여있다 또 뭐가 있어 피 주변에 혈흔이 더 있을 줄 모르는데 혈흔이 더 있을 줄 모르는데 폭걸음 밟고 경찰 사건 현장을 운영시키겠다 아 얘는 이제 그렇지 이제 사람들의 흔적들이 어 경찰들이 왔다고 다 갔다 하니깐. 얘는 얘 입장에서는 오염되는거구나 업 뭐 생겼다 철길에 피해 흔적 있다 희생자에서 온 것으로 확인 오 включ 오 고 꽃가루 자국이 끝난 지점에 발자국이 계속되고 있다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 또 또 또 또 어 그래 계속 생기고 있어 철길 뒤에는 철조명에서 혈은 발변 희생자의 키다 범인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철조명이 시신을 긁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철조명이 시신을 긁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범인의 길을 통해 범인의 길을 통해 오오 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예 로이 제트님 주무세요 으쌰 으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비 와 가지고 으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흐 으으으으 으흐 만신창이가 됐네요 아주 진하게 보고서 참..참조하라는걸로 봐서는 이미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빠진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런가? 오 발자국 오 발자국 범인의 가능..범인일 것일 가능성이 크대요 으흐흐 이게 뭐야? 으흐흐흐흐 파이어 자국 물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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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벗어 이제 아 힘들었다 힘들었다 그러니까요 연쇄살인사건 같은것도 이런식으로 풀면 좋을텐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런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오! 이예요요요! 어.. 오케이! 에이 야 이 카메라 시점을 바꿀 수 있는 거 참 좋네요 이거 진짜 영화관념 경찰서로 들어갈 건데 더 있을 겁니까? 아니요 충분히 봤습니다 같이 가죠 와 분위기 진짜 지리지리 하네요 같이 갑시다 이거 왜 또 쓰는데 부싱 여긴 뭐 없어 자 빨리 타자 안전벨트 안 합니까 최5 음 크으음 분위기 새로운 보너스를 해제했습니다. 벌써 2시네? FBI 조사관 화요일 1시 박쥐 곤충 나비 나비 같진 않고 머리에 떠오르는 걸 말하세요 곤충 같습니다 늑대 쥐 여우 여우 얼굴들 칼날들 개 얼굴들 칼날들 개 개? 피 죽음 그림자 죽음 사신 같은데? 사신의 그림자 아니야? 사신의 그림자? 그림자? 어 위협하는 그림자 맞아 맞아 뭐 심리 상담 하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 정상이네요. 신체에 이상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신의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지만 새 출발을 할 때가 됐습니다. 에단 과거에 생긴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이슨이 죽은 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똑바로 보고 있었으면 아직 살아있었을 겁니다. 그건 사고였잖아요. 사고는 매일 일어납니다. 아들이 죽인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쇼는 어때요? 쇼는 내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예전에 좋은 아빠가 그 아니니까 당신은 어때요 에단?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나요? 우울하지 뭐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어요. 손을 위해서라도 살고 싶지 않나요? 제이슨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샨에게 이런 아빠는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말하고 싶은 게 또 있나요 에단? 기억을 잃다. 가끔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지나면 정신을 처리지만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대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반년 동안이나 혼수상태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 아빠도 혼수상태에 반년 동안 있었네요. 그렇지 멀쩡할 리가 없지 반년 동안이나 혼수상태였대. 우와 아 아 안타깝다 진짜 운이 좋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놀지 않을 거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등만 있었네. 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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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먹고 싶은 거 있네 즐겁게 해주자 뺑뺑이 뺑뺑이 부메랑? 사용하시나? 아니 진짜요 뺑뺑이 치자니까 뺑뺑이 친대 뺑뺑이 놀제니까 원 투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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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해 또 해 으쌰 으쌰 한번 해볼래 해보자 자 자 올려주고 자세 잡아주고 이제 던져보자 흐쌰 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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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아유 우리 아들 잘했다 아이고 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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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렇게 웃네 아유 아들이 웃네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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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